그런데 이제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투표수 레벨로 다 동일한 조작률 적용해 다 선거결과를 손을 만졌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 득표수는 다 조작된 값이라는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두 개입니다 당일 득표수 당일 득표율 사전 득표수 사전 득표율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당일 투표도 조작을 조금씩 했죠 표를 집어넣는 짓을 그렇지만 그건 경미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 조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전 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발표한 자료에서 정상은 당일 득표수고 비정상은 사전 득표수인 겁니다 정상하고 비정상을 비교하게 되면 금시에 탄로가 나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온 겁니다 두 가지가 0에서 3% 차이 정도에 머물러야 되는데 딱 여러분들 깨보니까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는 무려 15%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30%가 나온 것이고 오세훈 후보가 출마했던 서울광진국을 같은 경우는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26%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행한 뭘 찾아내냐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아마 그쪽 동네 사람들 선거를 조작했던 그쪽 동네 사람들 실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게 되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같은 그런 차에서 한 단계 더 진행하는 거죠 후보별로 진짜 득표수가 나오게 되니까 후보별로 후보별로 진짜 득표수를 계산한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60개의 투표소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훔쳐간 표를 다 수정하는 거죠 그럼 60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60개를 다 합산하게 되면 후보별 수정사전 득표수가 나오는 거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그 진짜 득표수하고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당일 득표수를 합치게 되면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마죠 후보별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여러분 뭔가 하니까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걸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시의회의원만 여러분 조작을 한 게 아니고 구청장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보수 색채가 아주 강한 비교적 부유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 대구 광역시 수성구도 뭡니까 그것을 훔치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당일 득표수가 워낙 자유한국당이 많이 땄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대구 부산 광역시 중구 구도 심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러분들 똑같은 동일 조작률을 20%가 적용해가지고 대구 중구청장도 뭐죠 더불어민주당이 먹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을 다 조사해보지 않더라도 2018년에 대구 광역시 수성구, 부산 광역시 중구 이런 몇 군데만 이런 조사를 해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광역시 권별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전국에 돌린 겁니다 광역시 의회뿐만 아니고 바로 구청장, 시장, 도지사까지 훔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협치하자고? 그런데 의회주의라고? 이게 2018년 지방선거 전국의 시장, 구청장 자리 그들은 어떻게 훔쳤는가 지자체 단체장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대구 광역시 수성구청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동별로 쫙 자료가 이렇게 발표됩니다 아마 동별 자료 밑에는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투표소별로 자료가 쫙 나올 겁니다 이런 자료를 엄청나게 힘든 숫자 작업을 이렇게 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작업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나온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수성구청장 자리는 20%를 조작을 했습니다 20%를 이게 사전투표 참가자 숫자입니다 조작을 10%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밀어주고 자유한국당 후보를 10%를 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3만 3567표로 이긴 겁니다 대구 수성구청장의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혹시 여기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대구 수성구에서 하신 분이 계시면 대구 수성구의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됐죠 3만 3567표로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몇 표를 조작했나 6772표를 더해주고 6772표를 뺐으니까 6772표 곱하기 2표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대근 후보는 17%를 자기가 얻은 표에서 빼앗깁니다 실제로는 40% 얻은 후보를 50% 얻었다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당선을 시켜준 겁니다 실제로 58% 얻은 후보를 48% 얻은 걸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실제로 결과가 어떠냐 여러분 실제로 결과를 계산해 보면 맨 하단에 있는 겁니다 김대근 후보가 12만 3063표를 받은 것이 이게 진짜 득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남치룡 가르시는 구청장이 8만 4580표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 수성구청장은 당선자는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됐네요 여러분 이 앞에 거는 사전투표 수만 이렇게 한 거고 뒤에 거가 종합이네요 다행히 이렇게 대구 수성구청장은 자유한국당이 유지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림이 발표한 자료가 이거네요 3번 하단에 있는 민주당 후보는 9만 1천 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1만 6천 표 실제로 구해보니까 12만 3천 표를 얻었고 한국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8만 4천 표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조작을 하면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선거 데이터에 일정한 규칙이 남거나 선거 데이터 발표 자료에 전산조작 흔적이 남거나 숫자가 맞지 않거나 분포도를 그려보게 되면 좌우대칭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숫자가 남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득표수입니다 진짜 사전 득표수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림에 발표한 9만 1,481표보다 진짜가 9만 1,352표로 129표나 남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전산조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원인은 전산조작을 해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표를 무더기로 투입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림의 발표 자료가 진짜 득표수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대근 후보는 중앙선거관림의 발표 자료인 11만 6,422표가 진짜 구한 걸 11만 6,291표보다 131표가 남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치고 무효표를 합치게 된 게 269표가 남는 겁니다 엉망진창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전산 담당자들이 뭘 설치했느냐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지나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개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좌우가 맞게 개수 조정을 마이너스 269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269표라는 익려투표지수가 나온 겁니다 익려투표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마이너스 269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좌우가 맞게끔 만든 겁니다 이게 조작 증거입니다 이게 조작 증거죠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제일 하단에 있는 예상특표수하고 그 위에 있는 수정특표수가 수정사정특표수가하고 예상사정특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가 천혀 없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하고 이런 진짜 득표수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제들 다 한 겁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가장 보수적인 색조가 강한 대구시 수성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11만 6291표 민주당이 9만 1352표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승리했다고 하지만 20%를 조작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12만 3063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대구시 수성구까지 먹기 위해서 민주당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구시 수성구청장을 그냥 더불어민주당 측이 먹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는데 워낙 당일투표가 여러분들 보시죠 대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당일투표 득표율이 여기 보시죠 2번 하단에 있는 것 당일투표 득표율이 자유한국당이 58%를 차지했기 때문에 조작해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58%를 당일 득표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조작 막으려면 방법이 간단합니다 당일투표에 몰려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겁니다 너희들 법정 고쳐달라 qr코드 쓰면 안 된다 투표관리관 도장 쓰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소기의 갱일기입니다 사전투표하면 그냥 조작당하는 겁니다 당일투표가 하면 되는 겁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조작을 20% 했지만 당일투표에서 58%를 자유한국당 이름들 대구수성구청장 후보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간신히 이긴 겁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뭡니까 윤석열이 깔아 김기현이 깔아 권성동이 깔아 다 뭡니까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하자고 야단 생 브루스를 깼지 않습니까 에휴 지나간 일이지만 참 가슴이 철렁했죠 저 인간들이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반지성주의의 대표자들입니다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성주의의 가장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지성주의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하지만 그 윤석열 주변에 다 뭡니까 반지성주의자들 판을 이준석이 하태경이 김기현이 권성동이 모두가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지성주의자들이 다 몰려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참 이런 일을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낯선 잘한 나라에 대한 애틋함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과거에 고전공부를 많이 할 때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친애감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친애 우리말로 친애 자기 동족에 대한 친애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당시는 이제 고대 그리스가 작은 그런 폴리스 도시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다소 객한 내용이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런 소위 동족에 대한 친애감의 발로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두루두루 좀 이해심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